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자소가 387장 되시겠습니다.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플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리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가실 때에 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 아멘 하나님 말씀 10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2절입니다. 3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입니다. 5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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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입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부제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다윗이 불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시편의 용어 중에서 하나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묵상 아니면 교훈적인 시 이렇게 말할 때 쓰는 용어가 마스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은 마스길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앞에 써있는 말 다윗이 불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그래서 불에 있을 때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걸 먼저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에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미 사울이 왕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사울의 곁에서 함께 우리가 장군도 하고 또 곁에서 음악 치료사도 하고 곁에서 돕는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다윗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늘 다윗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다윗이 더 높아지고 자기가 줄어들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함께 지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아요 보통 10년 이상 한 13년 정도까지도 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이 피해 다니는 기간에 지금 쓴 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만 다닌 게 아니라 실제 사울이 정말 다윗 하나가 뭐라고 그 당시로 보면 뭐라고 그렇게 3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 적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회의 상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우리가 다윗을 잡으러 오고 다윗은 굴 안에 숨어서 어쩔 수 없고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쓴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시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합니다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정말 깝깝한 그런 삶들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이런 호소를 하죠 우리 3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거기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10편을 읽을 때는요 전체가 주는 교훈을 해야라도 좋고 아니면 한절 혹은 반절 내용이 내 삶 속에 호소가 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붙들고 기도를 해도 돼요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의 삶 속에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올이 다잇을 추적하러 다니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어쩌면 일부의 사람들은 사올이 정말 미친 것 같아 다잇이 자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추적하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드러내면서 다잇을 돕는다든가 다잇의 편을 든다든가 심지어는 사올에게 가서 다잇한테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잇의 입장 속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틀린 게 없는데 옳은데 나의 삶 가운데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 생각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게 한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부모 자식 그래서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느 한 순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과 같은 심정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 같이 했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오히려 호소를 덜어주기는 커녕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너무너무 많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림부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상태 4절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것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는 이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도 기도를 합니다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는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곁에는 다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만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경험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5절을 말씀해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5절을 같이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피난처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늘 도망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기 한 명을 찾겠다고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행동하는 자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우리가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재산, 유업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이고 내게 속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6절을 말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지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휘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극률이 의겨주십시오 내가 불쌍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다이처럼 쫓겨다니는 입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는 근거는 뭡니까? 불쌍히 의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의겨주세요 내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호소를 들어둘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들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질 때 가능하죠 오늘 생명의 삶 컬럼에 하영재 목사님 글이 담겨있는데 하영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다 너무 평범한 얘기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직장에 나갔다가 내가 아내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있었나? 아 집에 가고 있네 이건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내 곁에 늘 있고 나와 의지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가 그러세요? 그러십니까? 순간순간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죠 어떤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호소를 들어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만 더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편 찬양을 읽으면서 함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10편 찬양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내용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거꾸로 생각하면 내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많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불농의 하나님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분을 꾸며드리는 날이 아니라 내 삶의 처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앞길을 헤쳐나가고 싶은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나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질병 가운데 무척 힘들어요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다가오셨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곳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또 시편에 굉장히 많은 내용처럼 강조하는 것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후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시고요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내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 줄 것입니다 전반부 내용 말씀에서는 감옥에 있어서 감옥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찌하지를 하지 못하는 것도 내 영혼의 감옥이에요 그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개발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인생 전체가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죠 어렸을 때 경험한 트라우마가 자신의 인생을 다 발목 잡아서 앞으로 조금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안 된 것은 뭐냐면 발목 잡은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본다면은 그 트라우마에 발목 잡혀서 모든 인생이 나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겁니다 뭘 그래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상처도 힘들지만 상처를 받은 그 후의 외상들이 그 이후의 고통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겪었던 상처들 아픔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앞길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주셔서 그렇죠? 내 영혼의 감옥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발목 잡는 인생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서 조금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 잡는 내 영혼의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다이세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늘 어떤 것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이건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했었는데 어느 순간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는 다이세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다이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다이세계는 최고의 목표였어요 생각해보면 10편, 23편에서도 그 말이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옛날 성경은 상을 채워주시고 상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장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나를 괴롭혔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다이세 편이시네 하나님께서 다이세 편 들어주시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자기는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10편, 23편 예전 성경을 읽다 보면 상을 주시고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상을 주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세 번여 번을 볼수록 알겠습니다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늘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잘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발목을 잡혔다고 생각했을 때 내 영혼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을 때 불을 기도 10편 142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한 하루 되시기를 추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인 만큼은 아니랄지라도 내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함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의 나의 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우리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처지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편치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주 앞에 간과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식구들을 기도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식구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양육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